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먼저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제가 요즘 하는 일이 좀 많으셨어요. 그래서 생각할 것도 많고 해서 유튜브 영상을 제가 길게 만들지 못하고 짧게만 지금 올리고 있는데 조만간 아마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으로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좀 더 양질의 컨텐츠가 많이 올라가게 될 겁니다. 이해를 부탁드리고요. 일단 오늘 헬로라는 표현 우리가 안녕이라고 알고 있잖아요. 그거 말고 다른 표현으로 사용될 수 있는데 그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헬로라는 표현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헬로라는 표현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헬로라는 표현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헬로라는 표현으로 사용될 수 있는 거를 Ministry. 헬로라는 표현으로 죽인다고 설명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. 헬로라는 표현으로 사용될 수unt. 구 dummy가 헬로라는 표현을 드러내렸어? 재단하다 ce기름가리 헬로라는 표현을 드러내고 스토거이에 꼬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NO! GOD! PLEASE! NO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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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u gotta have a casual conversation first. Hello? Oh, okay. Should I ask her out? NO! You don't wanna freak her out. You gotta have a casual conversation first. Hello? I got a degree to consider you. You're halfway in, man. Oh, okay. Should I ask her out? NO! You don't wanna freak her out. You gotta have a casual conversation first. Hello?